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에서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 첫방송 촬영 창원특리시는 TV조선 신규 예능 프로그램 노래하는 대한민국의 첫방송 녹화를 1월 28일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 녹화는 개그맨 김종국이 MC를 맡아 재치있는 입담을 자랑하는 가운데 치열한 예심을 거쳐 본선에 오른 18팀이 타고난 끼와 갈고 닦은 가무 실력으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죠. 시청자 참여형 프로그램답게 관객석도 볼꼬리를 제공했습니다. 재치있는 응원 플래카드로 눈길을 사로잡는 관객뿐만 아니라 앞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서울에서 아침 일찍부터 내려와 자리를 잡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지역 특산물 소개에 이어 설운도, 김수희, 강진, 조종민 등 초대가수의 무대도 이날 행사에 흥을 대했으며 마지막 수상자 발표 시간에도 순위, 고아의 관계없이 수상자나 축하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축제와 화합의 한마등이었습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창원에 숨은 재주꾼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며 창원 미래 50년을 향한 혁신성장의 기틀은 단연 시민의 힘이 으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라고 말했죠. TV조선 신규 예능 노래하는 대한민국은 특출난 끼와 흥을 갖춘 재주꾼들을 찾아 전국을 순회하는 시청자 참여형 노래자랑 프로그램으로 창원이 첫번째 촬영지입니다. 창원특례시표는 오는 4월 2일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방송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권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며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 크리스찬 if you want to any of you talk of you